네. 비컨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난 토요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jtbc의 새 주말 드라마 설강화가 주말 내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논란? 엄청난 논란. 화재가 아니라 논란?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논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미 방영 전에 시놉시스 단계에서도 논란이 돼서 올해 초에 방영금지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어떻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서명 20만 명을 돌파한 바가 있는데 1화가 방영되고 난 직후에 올라온 또 하나의 방영금지 국민청원도 역시 다시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 서명을 받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봤습니다. 보고 왔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초기에 제기됐던 문제의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초기에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었고 그 우려가 나왔던 배경이 운동권 여대생인 영초라는 인물과 독일 유학생으로 위장한 난파감첩 임수호라는 인물 사이의 사랑이 컨셉인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거고요. 애당초 알려지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컨셉 자체가 논란을 일으킨 건데 그 당시 jtbc는 두 차례나 입장문을 내면서 관련 의혹을 부정한 바가 있습니다. 설강화는 민주화운동을 다루는 드라마가 아니고 87년 대선 정국을 배경으로 한 가상의 드라마다. 그래서 간첩활동이나 안기부 미화도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다만 실존하는 이화여대 출신 민주화운동가인 천영처 선생을 연상케 할 수 있는 이름 그 주인공 이름 영초를 영로로 바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방송이 나가기 전에 논란이었고 실제로 방송이 나간 거잖아요. 실제 내용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보지 않고 비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제 다시 보기를 하기 위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신규로 등록까지 해서 유료로. 네. 두 편을 다 봤습니다. 3시간이더라고요. 두 개를 보니까. JTBC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넘기기에는 조금 찜찜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하고 싶습니다. 일단 민주화운동이 중심 주제는 아닌데 87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학생운동과 민주화 투쟁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관련 사건과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여주인공의 기숙사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이 열성 운동권 학생이고 여주인공의 오빠 역시 데모하다가 강제 징집을 당했다라는 설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군부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하게 하는 동심회라는 조직이 나오고요. 극중 배경인 호수여대의 소위 말하는 FM9호가 해방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해방이화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유학생으로 위장한 난파간첩 주인공 설정은 저도 자연스럽게 동백링 간첩단 조작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 거. 피할 수가 없었고요. 국민청원 글에서도 지목한 대목인데 안기부 해외파트 팀장인 한 인물이 난파간첩 주인공을 쫓아갈 때 배경으로 흐르는 음악이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입니다. 전경들과 대치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재창을 하는데 80년대의 안기부 요원과 간첩이 추격전을 벌이는 배경으로 87년 항쟁의 상징 같은 노래를 사용했다. 이 사실 자체가 모욕적이라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었습니다.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런데 드라마잖아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창작물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2편까지만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좀 빨리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저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우려가 돼서 아이템을 원고를 쓰면서 걱정을 좀 했는데 다만 2편까지의 전체적인 인상을 봤을 때 시대적 배경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성찰, 아픈 성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뭘 역사적이다라는 비평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국민청원이나 각 커뮤니티의 비판적 반응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까지 다름 아닌 안기부에 의해서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당하고 희생됐던 민주화 운동가들과 학생 운동가들 그 피해자들이 엄연히 현존하는 상황에서 안기부 해외파트 요원을 정의감에 불타는 인물로 묘사하는 거 이게 좀 적절한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JTBC의 설명에 따르면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동료들에게 환멸을 느껴서 해외파트에 지원을 했다라는 게 인물 설명인데 6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서 안기부 해외파트가 주로 했던 일이 사실은 간첩을 만들어내는 일이었던 걸 생각하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동백링 간첩단 조작사건, 김대중 납치 사례 미수사건, 수직힘 간첩 조작사건 등을 바로 이 해외파트에서 만들어냈었는데 당장 수직힘 사건이 해당 87년에 있었던 일인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안기부의 광범위한 조작과 고문, 선거 개입 등 중대 범죄들의 과연 국내 파트, 해외파트의 구분이 있었는지 저는 이것도 금시초문이었고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안기부 요원들이 진짜 간첩을 잡겠다면서 분투하는 묘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질감과 불쾌감이 느껴지는 걸 피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기부 미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은 안기부, 정의로운 안기부와 불이하고 부정한 안기부가 병존했다는 건지 조금 제작진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려준 평가는 다 보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평가가 끝났고 이 정도의 가벼운 요사가 무슨 문제냐. 결국 창작물 아니냐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데 다만 이제 설강화 논란이 처음 나왔을 때 보수 매체에 실렸던 역사 뒤집어보기라는 주장을 접하고 나면 역시 좀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해당 보수 매체가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1980에서 90년대에 한국 경제가 무역 흑자를 거듭하면서 건실하게 성장하는 데는 음지의 전사 안기부 요원들의 대공투쟁이 한몫했을 수도 있다. 무슨 논리야 그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런 부분을 되비쳐보자는 건데 역사 바로보기라는 건 여러 창작물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눈속에서 피는 설강화가 그 신호탄이 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썼는데 설강화 제작진의 제작 의도가 이런 신호탄이 되는 건 아니었을 것 같다. 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논란은 그럼 드라마가 최종화 나올 때까지 계속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피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나서 이야기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